안녕하세요. 비자인코리아장행닷컴 행사사무소의 장만희 현여사입니다. 출입국 이민정책을 가장 알기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비자인코리아장행닷컴 행사사무소의 장만희 현여사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저희 행정사님들 50분 정도와 대안행정사회에서 강의를 했고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올라간 강의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허스키하게 됐죠. 조금은 나았는데 아직도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8시간 강의를 연강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네요. 또 서서 설명을 하고 앉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너무나 몸이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대안행정사회 중앙교육위원회에서 우리 강사님들을 조금 더 보호하는 차원으로 8시간 강의 말고 한 4, 5시간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우선 저는 강의를 할, 앞으로는 강의할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우선은 오늘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을 이전에 제가 강의로 올려드렸던 기억이 났는데 이게 걷잡을 수 없게끔 많은 외국인들이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출입국관리법 89조 각종 허가의 취소에 대한 규정에 관련돼서 제가 조국현 행정사님 겸 미국 변호사님께 이 89조에 관련된 해석을 좀 요청을 해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국현 행정사님 그리고 미국 변호사님께서 최근에 출입국관리법 또 2판을 발행을 하셨습니다. 제가 또 저를 좀 주신다고 그러셔서 제가 출입국관리법 제2판 엄청납니다. 7폐가 넘고요. 거기에 새로 추가된 내용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판이 나오면 제가 저희 영상에서 소개를 하는 시간을 좀 갖고요. 또 출입국관리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대가이십니다. 그걸로 벌써 책을 두 권을 쓰셨고 또 국적법 뿐만 아니고 이민칠법에 관련된 그 부분들도 최근에 책을 쓰셨고요.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법적인 출입국관리법적인 접근 법률적인 접근을 할 때 제가 조국현 행정사님 그리고 미국 변호사님께 조언을 상당히 구하고 있는 입장이고 출입국관리법 89조에 대한 해석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주시면 그거 가지고 한번 영상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같이 한번 촬영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일정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F10 비자의 연장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비자의 변경에 관련돼서는 이미 제가 많은 강의를 해드렸었는데 이 연장이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비자에 한해서 비자가 연장이 되는 건 안된다는 것은 아니고 우선 중요한 게 E9 비자로 있다가 E7-1으로 바꿨던 사람들 또 E9 비자에서 2017년 8월 1일 이후로 E7-4 비자로 변경한 이 두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 E7-1 비자는 해당이 되지 않고 E9 비자에서 변경한 E7-1이라든가 E7-4가 문제가 된다. 그래서 E7-4 비자 또 E9 비자에서 변경한 E7-1 비자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가 그 F2-7 비자로 변경한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라도 1,000건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E7-4 비자에서 F2-7 비자로 변경할 때 제가 담당을 한 적은 없지만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E7-4 또는 E9에서 E7-1으로 변경한 분들이 F2-7으로 변경을 하고 그리고 최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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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2-7 비자로 연장하는 거나 또 초청 배우자 초청하거나 또는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의 체류 자격 부여 신청하러 가서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과 한번 의견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도 대안환경사회의 강의를 8시간 하면서 목소리가 온전하게 100% 돌아와 있지가 않아서 가래가 끓고 목이 상당히 아픕니다. 그래서 제발 대안환경사회에서 우리 강사분들을 섭외를 할 때 너무나 8시간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F2-7 비자의 연장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E9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자 E7-1 이라는 비자로 변경한 적이 있어요. 이게 2017년 이전 이전에 어떤 거가 있었냐면 점수제 이전입니다. 예 점수제 점수제로 신청하기 이전에 E7-1 비자가 있었어요. 그때는 크게 두 가지 뿌리 뿌리 산업에서 근무한 사람 또는 일반 제조업 제조업에서 근무한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뿌리 산업인 경우에는 고등학교 고등학교 졸업 이상 일반 제조는 전문 학사 전문 학사 이상으로 이제 뿌리 산업이라든가 일반 제조업에서 근무한 사람들을 E7-1 비자로 변경한 적이 있었어요. 이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많이 못했고 그 이후에 2017년 8월 1일부터로 기억하는데 점수제로 점수제로 진행이 되면서 E7-4 비자라는 별도의 코드가 만들어집니다. 이쯤에 기전에는 E7-4 비자로 통용되는 특정 활동 비자가 E7-1 2 3 4 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식 이었어요. 구분이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점수제 E7-4 로 받았던 사람 또는 이전에 E7-1 로 있던 사람들이 F2-7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D5-D9 또 E1-E7 이라고만 기표가 되어 있었고 이 사람들이 플러스 1년 있다가 플러스 80점 이면 신청이 가능 했었고 국내 석사는 D10 비자 받고 조금 조건이 그랬었는데 80점 되면 신청이 가능 하게끔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쭉 이어오다가 이 중간에 2016년도에 1학습 1학습 연계도 있었고 그래서 GKS 학생으로 들어오신 분들인 가점이 10점 정도 되는 국비장 학생들 이런 경우 조금 조금 있다가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났던 게 F2-7 비자가 2020년 12월 1일 입니다. 이때가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었어요. 가장 큰 변화가 어떤 것이냐고 지금 살펴보면 첫번째는 E-7-4 비자가 신청이 F2-7 으로 안됐다. 자 이전에 4월경 이었죠. 조각하게 제가 4월인지 5월인지 기억이 안나는데 2020년 4월경에 행정예고가 있었고 행정예고를 통해서 7월인가요 7월인가 전자 공고가 났어요. 이 내용이 이 큰 F2-7이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는 큰 변화가 일어났던 건데 이때가 E-7-4 비자로 신청할 수 없었던 상황이 있었고 두 번째는 점수에 점수에 중점을 두는 건데 어떤 점수냐면 소득 점수를 상당히 높입니다. 그래서 0점부터 60점까지 인데 이게 가장 큰 변화죠. 그전에는 0점에서 10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득에 따라서 점수가 60점까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또 나이에 따라서 점수가 상당히 낮아졌어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 이수를 하게 되면 30점 받는 거는 이전에 없다가 추가점수 10점이 더 추가가 돼서 실제로 없는데 그 부분은 큰 차이가 없고 가장 큰 차이는 E-7-4 비자로 신청이 안 된다. 그리고 점수 소득 점수가 20점을 상행됐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1년도 12월 1일경에 그 전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때 E-7-2 부터 E-7-3 비자도 F-2-7 비자로 변경을 할 수 없게끔 됐고 현재 지침을 보면 E-7-2 부터 E-7-4 까지는 신청이 안 되게끔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E-9 비자로 있던 사람들이 E-7-1 비자로 받거나 또는 E-7-4 비자로 받은 다음에 F-2-7 비자로 2020년 12월 1일 이전에 신청했던 사람들이 이제 지금 4년이 지났죠. 4년 또 그 전에 그러니까 2020년 그때 신청 12월 1일 이전에 신청했던 사람들은 한 4년이 됐고 이전에 신청했던 사람들은 뭐 6년에서 거의 8년 정도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최근에 D 출입국하고 S 출입국 그리고 최근에 더 이상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I 출입국 이 3군데 출입국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제가 D 출입국에 가서 주무관하고 직접 상담을 했었는데 주무관이 이제 이 케이스는 배우자를 F-2-71 으로 초청하면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F-2-71 으로 초청하는 경우는 전년도 소득이 지나의 한 배 4,250만 이상이겠네. 딱 살펴보니 이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부분이 그냥 제조업이고 제조업이고 일하고 있는 것이 그냥 생산 파트예요. 어? 생산 파트에 있는 근로자들 연사기라든가 아니면 밀링이라든가 또는 사출 기계를 운영한다거나 어? 내가 알고 있는 E-71 비자하고 다른데? 라고 판단이 들어서 검토를 해보니 어? 이 친구는 E-74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어? F-71으로 배우자를 초청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제가 주무관님 상의를 하고 우선은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추후에 정책본부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S-2 출입국의 경우에는 F-7을 가지고 있고 연장 과거 4년간 2년씩 연장을 했는데 연장이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연장하러 갔더니 어? 이상하네? 지금 일하고 있는 곳이 E-71 뭐 IT 업종에서 일하거나 마케팅이나 홍보 쪽에 일하는 게 아니네 봤더니 이 친구가 E-74 비자 였던 거예요. 어? E-74 비자 에서는 F-7 비자로 갈 수가 없는데 하면서 S 출입국에서는 아! 너 연장이 근로자가 연장이 안되고 F-7은 연장이 안되고 자 원래는 E-74 비자가 갈 수 있는 게 F-2-99 비자밖에 없었는데 어? 자산요건 있잖아요. 자산 6개월 안되있네? 그러면 E-74로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E-74 준비서를 안내해 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최근에 방문해서 우선은 스탑을 시켜주고 정책 본부나 그 상위 기관에서 별도의 지침이 없는데 이게 F-2-7 비자에서 F-2-99 이라든가 E-74로 변경이 가능하느냐 안된다 F-2-99으로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은 D-1 문화예술 다음에 D-5 뉴스커브리지 있잖아요 취재부터 D-9 또 E-1부터 E-7 1 2 3 4 까지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F-2-7에서 F-2-99 갈 것이냐 갈 수 없다 E-74로 갈 것이냐 갈 수 없다 이제 I 출입국에서는 제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었는데 한 가지 케이스는 이제 I I가 한국에서 I가 출생을 했는데 I가 출생을 하게 되면 외국인 등록 체류 자격 부여를 신청을 해야 되고 자 아버지가 F-2-7 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F-2-7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상황이 되죠 F-2-7을 가지고 있다면 무슨 문제죠 F-2-7을 가지고 있다면 F-2-7 비자를 가지고 전년도 소득이 지앤아의 한 배가 되면 I는 F-2-71 F-2-71을 받고 지앤아 한 배가 안 된다면 F-1-12를 받게 되는데 또 이 I 출입국에서 봤더니 어? 이 사람이 F-2-7이야? 딱 봤더니 이전에 또 E-7 포어 비자인 거예요 솔직히 I 출입국에는 2020년 12월 1일 전에 E-7 포어 비자 근로자가 F-2-7 비자 변경할 때 무조건 5년을 죽 버렸어요 진짜로요 정말로 많은 E-7 포어 비자 근로자가 F-2-7 하고 5년 받았어요 그때 뭐 난리다고 페이스북이고 난리가 났었죠 5년 비자 받았다고 그런데 이제 와서 한 6, 7년이 지났는데 아이가 태어나서 여권 가지고 저를 제가 부여 신청하러 갔더니 어? F-2-7 비자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받았네? 라고 문제가 생긴 거고 두 번째 케이스는 F-2-7 비자로 연장하러 갔어요 그런데 1년을 준 거예요 그런데 소득이 4천만 원 넘었는데 왜 2년을 안 주고 1년을 주냐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 어? 자세히 봤더니 이 해당 외국인 근로자는 F-2-7 비자가 아닌 F-2-9 T-9 비자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잘못 받은 거다 라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자 출입국 관리법에 출입국 관리법 89조를 적용한다고 해도 첫 번째는 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가 잘못했냐 아니거든요 외국인 근로자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때는 E-7-4 비자도 변경이 가능했었고 그리고 많은 외국인들 출입국 관할청 뭐 D 출입국이고 S 출입국이고 I 출입국이고 그 이외에 많은 출입국에서도 E-7-4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 E-9에서 E-7-1으로 가든 E-9에서 E-7-4로 가든 다 비자를 변경해줬고요 이 조건이 80점을 맞았으니까 근데 이게 외국인 근로자 잘못은 아니잖아요 두 번째로 자 외국인 근로자의 잘못이 아니라면 그냥 비자를 어? 체류 자격을 취소하면 되느냐 요건 또 다른 문제예요 자 외국인 근로자가 잘못한 부분이 아니고 솔직히 관할 출입국 관할 출입국에서 비자 변경이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비자를 준 거잖아요 설령 그 거를 관할 출입국 공무원이 잘못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외국인 근로자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비자를 취소해버리면 연장도 안 해주고 연장도 안 해주고 비자를 취소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 유예기간을 줘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 외국인 근로자의 잘못이 아니고 심사를 하고 있는 심사를 했던 출입국 공무원이 잘못이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줘야 된다 그 유예기간을 주고 자 E-74로 다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F-299으로 할 것이냐 이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F-2-7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부 출입국에서는 F-299으로도 비자가 변경이 안 된다 지침이 없잖아요 그러면 E-74로 갈 것이냐 F-2-7에 어떤 규정이 있냐면 자 이제는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자 어떤 거가 있냐면 파란색으로 가겠습니다 F-2-7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80점이 안 되거나 또는 또는 소득요건이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F-2-7으로 1년의 유예기간을 줍니다 그리고 배우자 미성년 자녀도 안 되더라도 F-2-7T1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유지를 시켜줍니다 똑같이 1년을 주고 그 이후에 D10이든 아니면 다른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여건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자 외국인 근로자의 잘못이 아닌 상태에서 관할 출입부 공무원에 의해서 비자가 F-2-7으로 줬으면 이분들 예를 들면 이게 E-7-4로 다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다 요건을 충족해서 F-2-99 할 것이냐 그렇다면 F-2-7 비자로 1년간 유예를 줘야 되지 않느냐 F-2-7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이 80점도 안 되거나 80점이 안 되거나 또는 소득이 없더라도 1년에 유예기간을 주고 있잖아요 여기 규정에 맞춰서 하게 된다면 자 1년간 F-2-7 비자 주고 그 다음에 F-2-99 요건을 구비하게 되면 F-2-99 비자로 변경을 할 수 있는 게 이게 올바른 순서가 아니냐라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자 출입국 공무원의 판단이 잘못됐어요 돼서 E-7-1이라든가 E-9에서 E-7-1이라든가 E-9에서 E-7-4 비자 받은 사람이 자 F-2-7 비자로 됐어요 2020년 2020년 12월 1일 이 전에 받은 사람 이 경우에는 자 외국인 근로자 근로자가 잘못한 것은 아니잖아요 89조를 적용하더라도 바로 취소를 하면 안 된다 왜 이미 F-2-7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연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유예기간을 유예기간을 1년을 주고 그 다음에 다른 비자로 변경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장 요건 자체를 구비하지 못해도 1년 유예기간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모든 E-9에서 E-7-1이든지 E-7-4 비자로 변경한 사람들은 F-2-7 비자로 있는 경우에 1년을 유예를 하고 그 다음에 F-2-9-9 지침도 서로 만들어야겠죠 원래는 F-2-9-9 비자 변경이 안됩니다 F-2-7으로 다만 단수 규정도 하면 되잖아요 이전에 E-9에서 E-7-1 또는 E-7-4 비자를 가지고 있다가 F-2-7 비자로 변경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F-2-9 F-2-9으로 여권을 구매해서 신청할 수 있게끔 해야 되죠 그러면 1년이란 기간 동안에 본인 혼자면은 총 500만원의 사회통화 프로그램 4단계를 4단계를 이수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잖아요 이런 다음에 뭔가가 진행이 된다면 예 그거는 졸업국 공무원이 판단을 잘못해서 분명히 그럴 수도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잘못을 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준비를 해서 최소한 F-2-99 비자로 갈 수 있는 여건이라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이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겠다 F-2-7 비자에 유예 기간을 주고 공고를 해야 된다 공고 연장할 때마다 연장하는 그 타임 때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어? 왜 F-2-99 받아야 되는데 F-2-7 받았어 라고 따질 게 아니고 따질 게 아니고 유예 기간을 아예 공고를 하고 2년, 3년 남은 사람들은 뭐 1년 남은 사람들은 어? F-2-99 준비를 하고 또 1년이 안 남은 사람들은 1회에 거쳐서 1년을 유예를 하고 비자 남아있는 기간 또 1년이 넘게 남은 사람들은 미리 공고를 해서 F-2-99으로 넌 가야 되니까 준비를 해라 이렇게 준비하면 되잖아요 무턱대고 그냥 출입국 관리 공무원이 심사상에 잘못한 걸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에게 밀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F-2-7 비자의 연장 관련해서 89조 규정에 일부 출입국에서는 지금 너 들어와서 이거에 대해서 소명을 해라 소명해라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내야 되는데 아니 정책의 지침 자체가 없는데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냐고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이잖아요 우선은 유예를 해주고 정책본부에 답변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한테 안내를 해주면 되잖아요 정말 정말 난리 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금 보면 지금의 여러 건이 지금 세계 출입국에서 출입국에서 사안이 생기고 있는데 저는 이게 확산될 거라고 봅니다 100% 확산될 거라고 보고요 정책본부 답변을 제가 5월 30일에 요청을 했는데 지금 7월 어 10일 10일인가 11일인가 로 또 연장이 됐어요 그동안에 지금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근로자에 관련돼서는 내일 제가 S출입국에 갈 건데 가서 1개월이라도 연장 왜 연장을 해야 되느냐 결론이 나와야 되잖아요 정책본부에 그래서 정책본부에 지금 연장이 돼서 정책본부에서는 이게 법령을 좀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연장을 했거든요 원래는 오늘 답변이 나와야 돼요 뭐 매번 연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뭐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오케이입니다 중요한 건 그거 정책본부에서 그거를 면밀히 검토를 해보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어떻게 이미 믿고 의지하고 F7으로 살고 있고 배우자 다 F71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펴야 될 것인가 저는 이미 답변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책을 유예기간 1년 좋아야 돼요 안 그러면 난리 납니다 진짜 그러면 이미 F5 비자로 변경한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정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계속 앞에까지 영주권까지 만약에 지금 E9 E7-1 E7-4 F27에서 영주권까지 가는 사람이 상당히 있거든요 만약에 이 부분들까지 손을 대버리면 이제 체계가 무너져버립니다 정말 많은 영주자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F7으로 못 가고 또 F29으로 가야 되느냐 답이 안 나오는 거죠 혼란이 가중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침 자체가 지침 자체가 처음부터 명확하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선 출입국에서 문제가 생겼고 그게 지금 2020년 12월 1일 이후에 벌써 4년이 지난 시쯤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려면 정책본부의 명확한 지침이 중요하다 이 지침이 없으면 정말 답이 안 나옵니다 제가 항상 지침에 관련돼서 어떤 용어를 해석하는 이유는 그 용어 하나 때문에 비자가 변경이 되고 빈자가 변경이 되지 않고 에 대한 차이에요 제가 다음의 강의를 F299로 또 한 번 강의를 할 건데 이것도 문제가 난리가 아닙니다 간단해 보이는 게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일부 고연봉자를 제외하고는 F27 또는 F299 비자로 변경을 하지 않고는 영유자격 취득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또 올해 10월부터는 GNI가 4730만원까지 오르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현재 F27 F271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조속하게 이 지침이 명확하게 돼서 지금 이미 조리급 관리 공무원이 엉뚱하게 해서 또는 엉뚱하게 심사해서 변경을 한 E9에서 E7-1 E7-4에서 F27 비자로 간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진짜 유예기간 1년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정말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네 요 부분들 가지고 제가 예 좀 말씀을 드렸고 현재의 F27의 유예기간 있잖아요 그 적용을 하고 F299로 갈 수 있게끔 길을 터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힘들다 자 여러분의 큰 힘으로 만 팔백 명이 됐습니다 자 만 이천명이 될 수 있게끔 올해 지금 6월달에 만 이천명이 될 수 있게 큰 힘을 좀 주시고요 지뢰국 이민강의 제가 열심히 12월 1일 강의했고 올해 4월달에 이론강의 10회 바바건의 강의했습니다 다음에는 더 알찬 강의로 여러분들과 실강의로 소수정의로 제가 할 예정인데 만약에 일정이 잡히면 여러분들 행계사님께 말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계속 생길 거예요 여러분들 외국인 근로자분들 F7 비자 연장이 안 돼서 문제가 많이 생길 겁니다 연락을 주십시오 한번 회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머리를 맞대어 보겠습니다 이상 비자인 크리에이터인닷컴 행사사무소의 장만희 행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